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즐거운 만남 번개에 나대로씨가 방문해 주셔서 오픈 기념 축하 인사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개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축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개그맨 나대로입니다. 기존에 지난번에 저희가 내 아오와 함께 못떠서 죄송합니다라는 코너로 지난주에 찍었는데 아마 동영상 콘텐츠는 이번 주부터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고 그건 왜냐하면 이 가게가 오픈했다고 해서 저희 송 대표님이 저희를 극진히 또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스튜디오가 있구나 이런 또 면모가 있구나 해서 지난주에 이제 촬영을 세 편을 찍었는데 그 방송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오는 주부터 그렇게 3편이 계속 연속 나가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송 대표님 영웅 기획 영웅 정말 말도 영웅이고 여러분 잘 아시죠? 영웅이래 최고라는 거 우리 송영웅 대표님이십니다. 본인 속에는 잘 자신이 못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 또 한 두 번째 왔는데 너무너무나 참 신림동의 이런 또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즐거운 번개 만남. 옛날에는 번개팅이라고 그랬죠? 그게 곧 이 말인데 영어로 뭐 그 소리나 그 소리인데 하여튼 너무너무나 오늘 젊은 신세대부터 여기 두 번째 와 보니까 2, 3, 4, 5, 60대 아주 다양합니다. 여러분 이런 거 보시고 저희가 무슨 선술집 선전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. 한번 여기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이 뭐 여기 웹드라마 뭐 여러 가지 뭐 스튜디오 제작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시고 많이 좀 우리 송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인연이 되셔서 뭐 여기도 인연 아닙니까? 즐거운 번개 만남 인연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조금 미약하면 좀 질타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